검찰이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. 골프장 소유주인 이 여성은 재산을 담보로 잡아서라도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김인정 기자입니다.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황 모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. 황 씨는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HH 레저의 대주주로 대주건설을 이어받은 뉴질랜드 KNC 건설에도 허 전 회장과 함께 임원으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. 황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골프장을 담보로 잡혀서라도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허 전 회장도 가진 돈은 없지만 가족을 설득해 벌금을 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 한편 400억 원대로 드러난 허 전 회장과 대주그룹 계열사의 미납 벌금과 세금은 더 늘어나 600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지난 2007년 무혐의 처분했던 대주그룹의 계열사 자금 몰아주기와 허 전 회장 배임권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혐의가 드러난다면 7년 전 사건도 재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.